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 물리학1을 대비하는 필수본 개념완성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제가 준비한 많은 커리큘럼, 제 별도의 커리큘럼 영상을 보시면 어떤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고 학습 단계별로, 시기별로, 본인의 학습 수준별로 어떻게 수강을 해나가는 것이 좀 효율적인지를 커리큘럼적인 측면에서 소개해드린 영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학습계획, 1년간의 연간 학습계획을 수립하시고자 한다면 커리큘럼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많은 커리큘럼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완성, 필수본 강좌에 대한 소개, 수강방법, 앞으로의 어떤 업로드를 비롯한 진행계획들을 쭉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제 시그니처 강좌라서 이게 필수본이 뭐를 의미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필이 들어야 되는 수능 물리학의 본질적 접근이다. 사실은 수능 물리학, 가장 기초적으로는 교과 개념부터 시작해서 근간이 되겠죠. 수능 물리학 1과목의 교과 개념, 기초부터 심화까지. 결국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수능 물리학 시험에서 좋은 점수, 문제를 성공적으로 잘 푸는 실력을 갖춰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기 때문에 그 문항을 맞춰내는 데 필요한 개념, 그리고 유형 정리, 그리고 풀이법 정리, 또 유의사항 정리,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하는, 물론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강좌는 아닙니다만, 문제도 다수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망라하는 강좌다. 뭐, 후기는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제 전체 강좌 중에서도 가장 이제 수강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 수강생 수가 많다 보니까 가장 이제 후기도 많이 올라와서 역학에, 역학 뿐만 아니라 비역학에서도 도움받았다. 가장 기초적인 설명부터 출발하여 많은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노베가 되었을 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간다면 거짓말일 수준으로 역대급으로 하나하나 설명 다 해준다. 사실 뭐 저에 대한 그 흔한 오해가 있죠. 노베는 들으면 안 돼. 뭐 이제 그런 좀 약간 억울하면서도 해묵은 그런 좀 평가가 있는데 사실 직접 열심히 듣고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잘 따라오신 학생들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뭐 그렇게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또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학생들에게 저는 또 다소간 미안함은 있겠죠. 뭐 제 책임이기도 하니까 일부는.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잘 따라오고 있다. 다만 이제 믿음은 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맹목적이든 아니면 제 강의를 기반으로 한 신뢰이든 어찌했든 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쨌든 숫자로 증명된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1위 강좌로서 수능 물리학 개념 강좌로서 1위를 오랫동안 지켜온 필수범 강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믿고 긴 강좌인 만큼 호흡을 좀 길게 가지면서 한 두세 달 정도 제가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 정도 뭔가 인풋을 하고서 바로바로 체감이 될 정도의 아웃풋을 자꾸 갈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마음은 저도 10분 이해합니다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1시간 강의 듣고 또 1시간 이상의 복습 또 반복 또 꾸준한 수강 그리고 꾸준한 복습 또 반복 적어도 어떤 특정 파트 예를 들면 뭐 요새는 학생들이 역학 비역학 이렇게 많이 나누니까 물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렵다라고 하는 역학 파트 같은 경우에 개념을 익히고 또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고 또 그것과 관련된 주요 유형의 문항을 풀이하는 방법을 듣고 따라해보고 모방하고 이해될 때까지 그리고 또 관련된 문제에 적용해보고 또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이 어떤 특정 주제만 하더라도 뭐 적게는 난 대여섯 시간에서 많게는 막 열몇 시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좀 꾸준히 시간을 묻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신뢰와 함께 본인 스스로에 대한 또는 뭐 저에 대한 또는 제 커리큘럼에 대한 신뢰와 함께 꾸준히 시간을 묻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포탄이 터지는 그런 시점들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잘 못 찾더라. 그렇죠? 못 참더라. 뭐 그런 얘기죠. 조금 안타깝습니다.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는 그냥 맹목적으로 좀 노력을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접근법까지도 알차게 제시를 하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실전적인 의미에 여러분들의 표현으로는 도구정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제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조금 더 실전적인, 실전성을 조금 더 강화한 필수본 기본기는 기본기여서 어디까지나 실전에서 통용될 만한 얘기만을 할 수는 없어요. 필수본을 듣는 학생들의 층도 매우 다양합니다. 물리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부터 예비 고1, 2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그다음에 물리를 한 번은 했는데 또 물리를 할 건데 처음 할 때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학생들. 또 물리를 또 한 번 했는데 어느 정도 잘하는데 그래도 밑바닥부터 다시 한 번 재점검하려고 또 듣는 N수생들. 또 고3 상위권들. 그러니까 굉장히 층위가 다양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개념완성 강좌를 겨울에 듣게 되는데 저도 개별 지도의 관점이라면 학생을 그냥 한 명 딱 지정해놓고 옆에 앉혀놓고 이른바 과외 같은 거 그런 거라면 그 학생의 호흡, 그 학생의 성향 그다음에 그 학생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개인 맞춤형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최대 효율, 최대 효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려고 저는 늘 노력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많은 수강생들이 듣고 많은 어떤 니즈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잘하는 학생들은 조금 겸허한 마음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좀 더 열심히 반복하면서 따라오겠다라는 의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아주 실전적인 프리업법, 프리법 정리까지 좀 부족함이 없이 꽉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강좌 분량은 제법 됩니다.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한 60여 강 60강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 조금 더 플러스 됐었는데 대동소위 할 거예요. 분량은 그래서 강좌 특징이야. 사실 개념 강좌는 강좌 특징을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한 거 다 하는 거니까 그냥 뭐 진짜 뭐 속력이 뭐냐 속도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반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등속도 운동이나 등가속도 운동 소개하고 그게 이제 교과 개념이잖아요. 교과 개념을 충실하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소개하는 것이 또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문항들 이런 유형들이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되다 보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리법들은 이러이러이러한 프리법들이 있고 그런 프리법들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상황별로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할 거야 라는 부분들을 충실하게 제시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당연히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적용능력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그 결국 문제를 자유자재로 읽어내고 해석하고 풀어내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단순히 어떤 교과서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그 개념이 왜 필요한 것이며 그 개념은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전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강좌다. 그리고 우리가 개념을 배웠으면 어떤 형태로 문제화되어 여러분들 앞에 등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꼼꼼하게 점검을 하겠다. 교재 구성은 이렇습니다. 개념 교재가 대동소이 합니다만 어떤 것들이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지 교육과정 해설서를 기반으로 해서 주된 포인트들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 설명은 당연히 교과 설명이죠. 필요한 탐구 자료가 있다면 탐구 자료도 접근하고 또 교과 외쪽으로 필요한 곁다리 설명들은 옆에 이렇게 보조단에 제시를 했습니다. 본문 예제를 통해서 간단간단하게 좀 확인해 볼 만한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출제 매뉴얼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포인트를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학습 목표가 되겠죠. 단원에서 가장 우리가 주되게 확인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보조단의 어떤 교과 개념은 아니지만 교과서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 개념들을 좀 서술해 놨고요. 또 확인 예제, 본문 예제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조금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제를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개념 확인 예제라고 해서 정말 예제 수준, 약간 내신에나 출제될 법한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의 확인 그리고 간단한 계산 문제, 공식 한번 써볼 수 있는 간단한 예제들부터 시작해서 실전적으로 수능에 출제되는 형식의 문항을 OX 스크린 형태로 좀 상세하게 풀어보는 스텝. 개념 확인 예제보다는 살짝 어렵지만 수능에 출제되는 문항으로서는 평균 난이도 정도 되는 그런 섹션이 하나 있고요. 3단계입니다. 실전적인, 사실 좀 까다롭긴 해요. 이것 때문에 필수본이 약간 악명높은 평가들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건 진짜 킬러 문항도 다소 섞여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선입견이긴 한데 개념 강좌에서는 킬러 문항은 다루면 안 되는 거냐 까다로운 문항들은 다루면 안 되는 거냐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것들도 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풍성하게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한 수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스스로 풀지 못한다고 해서 첫술에 배부르진 않으니까 개념 딱 듣고 제가 숙제 내드리거든요. 미리 한번 풀어봐라. 당연히 잘 안 풀릴 겁니다. 풀리는 악성들도 덜어 있을 것이고 또 풀리는 문항도 있고 안 풀리는 문항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고민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고민했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기억이 날 즈음에 풀이를 보는 거죠. 그리고 풀이를 이해했다면 또 반복적으로 따라해보고 따라해보고 따라해보는 그런 과정들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자꾸 개념 강의에서는 그냥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만 설명해주면 좋다. 쉬운 것들 자꾸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내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만 해주는 게 좋다. 라이트하게 이런 악성들도 있고 이러면 저도 사실 그런 강의를 할 수 있죠. 해드리고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 마음 부담을 좀 덜어내드리는 라이트한 개념 강의 그죠? 문제도 좀 쉬운 것만 좀 골라서 풀면서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그런 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그거는 실제 출제되는 대다수 중상위 이상의 난이도 문항들 그런 문항들과는 약간 괴리가 있거든. 간극이 또 있어요. 그걸 결국 언젠간 해야 돼. 개념 때 하라는 거예요. 쉬운 것도 하고 또 그걸 반복해서 조금 더 어려운 유형들도 익혀보고 풀이도 보고 감상하면서 모방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적용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어떤 풀 세트로서 개념 기출 학습에서 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학습이 좀 더 완결성을 갖는 것이지 그냥 개념은 쉬운 것만 하는 게 개념반이다. 나는 좀 선입견은 없었으면 좋겠고 또 반대부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쉬운 거 안 하면 안 되냐. 왜냐하면 관성이 뭔지 운동법칙이 뭔지 그냥 그건 내가 읽어볼 테니 그죠? 쉬운 건 그냥 대강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나는 문제 푸는 방법만 알려달라 이거야. 그치? 쉬운 건 그냥 외울게. 당신은 그냥 문제 푸는 방법만 소개해줘. 지나치게 실전적인 풀이 기술만 개념완성 강조해서 뽑아내가고자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뭔가 너무 양극단이죠. 문제 풀이를 당장 해낼 수 있을 정도까지 개념의 수준을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쉬운 것만 해줬으면 좋겠다. 고만고만한 쉬운 문제들만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문제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차근 차근 다져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이해하고 오해 없이 또 효율성을 가미해서 문제를 푸는 실전적인 능력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실력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또 밑에 이제 토대 없이 그냥 결론만 알려달라. 이런 학생들도 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개념은 당연히 아주 기초적인 교과 개념의 정의 그리고 개념과 개념의 관계 그리고 개념의 어떤 개념과 문제풀이의 연결고리 개념이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라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뤄야만 그것이 한 세트로서 어떤 특정 유형의 한 문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기술이 쌓이는 것이지 너무 양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필수본 강좌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이긴 한데 어떤 강좌보다도 인덱싱을 좀 아주 세분화해서 달아놔요. 제가 뭐 하다못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학습 조언 그죠? 또는 뭐 어떤 특정 개념의 학습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과학사적 과학사적 배경 지식 또는 이 개념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 개념을 설명한 후에는 이런 유형을 이렇게 풀이하는 이런 풀이법들을 1, 2, 3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좀 발췌 복습할 수 있는 발췌 수강하여 복습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그런 성향을 저도 어느정도로 이제는 사실 제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제 욕심과는 달리 나는 그냥 개념은 대충 아니까 풀이법 정리 쪽에 좀 치중해서 듣고 싶다 나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듣고 싶다 나는 사실 저는 여담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여담은 싫다 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니즈들이 혼재되다 보니까 어느정도의 여지를 좀 드리는 거예요 인덱싱을 그렇게 원래 이제 본디 인덱싱을 이렇게 자세하게 제작한 이유는 저희도 부하가 걸립니다만 모니터링하면서 인덱싱을 좀 세분화해서 잘 달아나라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복습을 위함이죠 선별수강이 본디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처음 두 달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은 꾸준하게 일정 시간 이상 저는 보통 한 주당 주당 업로드는 아마 주당 한 10개 정도씩 이루어질 거예요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업로드 속도는 꽤 빠를 겁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주당 하루에 한 두세 강씩 올라올 거니까 업로드 속도대로 수강을 하시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60강 분량의 강의가 5주 만에 다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필수본 강의는 60강 정도 되는 볼륨 있는 강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달 만에 제 업로드 속도에 맞춰서 완강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요 할 일 많잖아 물리학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보통 두 달에서 두 달 반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8주에서 10주 8에서 10주 정도를 1회독을 끝내는 기준 시간으로 잡고 꾸준히 일주일에 한 주당 5회에서 5회에서 6강 정도를 좀 소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유가 되면 한 7, 8강 정도 7, 8개 정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보통 7, 8강 정도면 소단원으로 한 두 단원 정도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하나의 소단원은 문제는 조금 따로 분리하셔도 되는데 그 소단원의 같은 주제 예를 들면 난 뉴트런동 법칙을 오늘 시작했다라고 하면 뉴트런동 법칙이 보통 4강에서 5강 정도 올라올 거거든 하루에 수강하는 걸 권장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 그게 쉽지는 않아서 방학이라면 가능할 거고 학기 중에 듣는 학생들은 좀 쉽지는 않을 거야 하루에 막 5강씩 4강 5강씩 이렇게 몰아서 듣는 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텀을 길게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학습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묶어서 같은 주제는 이렇게 몰아서 듣는 게 좋긴 합니다 권장사항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단계 본문 예제 말고요 단원별 예제 그 다음에 OX 스크린 그 다음에 수능 맛보기 이 3개의 문항들은 개념 수강이 끝나고 나면 보통 저는 이제 개념 파트는 예습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념 강좌는 예습을 제가 강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습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마저 들어 괜히 미리 뭐 본다고 해서 시간만 많이 들어가고 스트레스는 받는데 근데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O개념도 생길 수 있고 혼자 하다가 그러니까 개념은 그냥 들으세요 편하게 그리고 단원이 끝나면 소단원 기준으로 단원이 끝나면 문제는 좀 미리 풀고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못 풀 수 있어요 다 틀릴 수도 있죠 단원에 따라서는 그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그런 풀이를 보시면 되는 거니까 보고 다시 풀었을 때 얼추 비슷하게 좀 따라올 수 있으면 좋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한 거잖아 그쵸? 강의를 들어라 무작정 들어라 그냥 그 다음에 진도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서 그쵸? 풀면서 강의 내용을 한번 여기서 이제 뭐 필기노트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문제를 풀면서 강의 내용을 복습하는 것도 복습이고 또 어떤 학생들은 강의를 들은 부분들을 필기노트를 통해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보고 체크하는 것도 복습입니다 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것도 복습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푼 거를 다시 또 문제 풀이 강의를 보는 것도 복습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3회독쯤 갔을 때는 발췌 수강 인덱싱을 제가 꼼꼼하게 달아드리니까 한번 발췌 수강 필요한 부분들 또 체크했던 부분들 또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을 다시 들어보고 배속 기능을 좀 이용하시면 더 좋겠죠 한번 들었던 부분이니까 조금 빠르게 들어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풀자 어쨌든 뭐 수능 물리학 선택자의 거의 대부 대다수의 학생들이 필수본을 거쳐갑니다 제 개념 강좌들을 많이 거쳐가고요 그런 좀 대표성이 있는 강좌인 만큼 저도 늘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1년간 운영하는 커리큘럼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이제 제작을 하는 그런 강좌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강좌라고 해서 제가 뭐 또 대충대충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강좌는 조금 더 많은 시간 조금 더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해마다 똑같은 개념 강좌입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것이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또는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또는 어디서부터 설명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가는 그런 강좌거든요 하여튼 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맹목적이어도 좋고 신뢰의 어떤 근거에 기반한 신뢰여도 좋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믿고 따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꾸준함을 잃지 않았으면 그리고 바로바로 도출되는 아웃풋을 바라지 말자 어느 정도는 시간을 부어야만 그것에 대한 아웃풋이 시차를 두고 갑자기 내가 체감할 만큼 포텐이 터질 것이다 그런 것들은 보통은 최소 두 달은 걸린다 두 달 정도는 개념과 기출 그리고 이제 자매 강좌죠 삼순환 기출 특강도 올해는 동시에 개강했거든요 약간의 시차를 두고 기출 강좌를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수본도 적지 않은 문항이 실려 있고 또 난이도별 유형별 문항이 부족하지 않게 실려 있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삼순환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될 기출들을 단원별로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감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들은 게 어느 정도 기억이 날 때 계속 또 구칙이 들어가라는 거죠 그것 역시도 일종의 복습입니다 누적적 복습이 되겠죠 그래서 대단원 단위로 예를 들면 필수본 대단원 1단원을 끝내고 삼순환 대단원 1단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필수본 소단원 단위로 좀 잘게 잘게 끊어서 가시는 분들은 이게 진도가 좀 느려진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필수본 운동을 했으면 여러 가지 운동 필수본 여러 가지 운동 끝내고 운동의 법칙 들어갈 때 삼순환은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누적적 복습이 되는 효과가 있을 거거든 회독수를 그때그때 늘려가면서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거는 이제 보통 권장사항은 실력이 조금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일수록 단원을 좀 러프하게 자르면 더 좋을 거예요 러프하게 그러니까 뭐 되는 학생들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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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가 나가는 게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단원 1단원 듣고 빠르게 대단원 1단원 삼순환 풀고 그렇죠?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조금 실력이 자기는 아직 미진하고 자신감이 없다라고 싶으면 진도는 좀 천천히 나갈지언정 잘게 잘게 끊어서 필수본과 삼순환을 병행수강하자 병행학습하자 그래서 뭐 일단 권장하는 목표는 개강 시기는 다 학습 시작 시기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필수본과 삼순환을 어지간하면 3월 학평 전에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간 전체 여러분들의 수능 물리학 실력의 근간 사실상 시작과 끝일 수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엔제커리들은 사실은 이제 경험을 쌓아 나가는 반복적으로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뭔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건 아니거든요 1년간 필요한 기본 개념과 내공 그리고 풀이법들은 여기서 다 다루니까 여기서 좀 충실하게 성취도를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여간 또 60강 열심히 또 호흡을 맞춰서 달려가야 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